딱히 느껴져! 아트야! 아트! 아트다! 아트! 기르군! 기르군은 이 연력이 적군 이 분위기를 계속 가놓자구! 그럼 지금부턴 기르군 스스로 표현을 해볼 수 있겠어? 에? 무슨 뜻이지? 애들이 말이야 애들이! 내가 대마를 던져줄 테니까 그걸 기르군 나름대로 해석해서 표현해봐 먼저 강한 남자를 표현해봐 그 강한... 애매언! 강한 남자를 표현하라고 강한... 사자가 풀숲에서의 사냥감을 노리는 듯한 포즈 양손을 쳐올리고 표요하는 포즈 양손을 쳐올리고 표요하는 포즈 양손을 쳐올리고 표요 이게 좋긴 좋은데 사자가 풀숲에서 사냥을 노리는 포즈는 되게 기르가... 잘 못 볼 것 같은데? 좋아 1번 해본다 강한 거라면 그것뿐이겠군 자 야옹 도개잔데? 어때? 아 기르군 그게 대체 뭐야? 백수의 왕 사자다 힘의 상징이라면 역시 사자 아니겠어 어마이갓! 그랬었군 안타깝지만 그냥 안편법으로밖에 안 보여 기르장! 이건 이거대로 에로스가 느껴져서 수요는 있을 것 같지만 아트랑은 말이다쿠 아트랑은 생각보다 어렵군 그럼 기르군 다시 한번 강한 남자의 포즈를 부탁한다쿠 강한 남자나 싸움에서 기압을 넣을 때를 떠올리면 되는 건가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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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 기르군 하트다 하트다 하트 사이코 최고다! 지구 펀드팬까지 들리는 정도로 더 소리쳐! 최고야 최고! 참을 수가 없어! 나는 동다랑 울리고 싶고 호! 우 career innocent 뭐 아 휴 설마 초쩜어들을 이렇게 촬영장인 분위기를 사로잡을되는 퍼펙트에서 키로짱 아 그.. 그.. 그래.. 방금 그게 좋았던 거야? 그래! 오히려 그래서 좋았던 거지 아깐 정말 아트다 아트! 그럼 이 분위기 그대로 한 번 다음 주제로 넘어갈 볼까나? 좋아! 다음 주제는 남자의 의외성 상남자가 순간적으로 문득 드러내는 듯 밖의 모습 그걸로 나를 사로잡아봐 남자의 의외성이라.. 아.. 오! 히어로의 포즈! 메이드의 러브 포즈! 이거다.. 남자의 의외성 귀여운 포즈를 취하면 되는 건가? 민망하지마 어쩔 수 없지 그걸.. 할까? 러.. 러브.. 심쿵! 러.. 러브.. 모이모이빔.. 킹킹! 아! 아트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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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쿵! 기룩꾼! 완벽해! 완벽해! 승오이! 기룩짱! 기룩꾼처럼 남자다운 사람이 순간적으로 보여지는 포즈! 더구나.. 아아아아! 셔터가 멈추지 않아! 내 손이 어떻게 된건 말인거야! 기룩꾼의 모든걸 가면에 담아주겠어! 칭찬을 받아도 그다지 안기쁜 이유는 뭐지? 불.. 불안해? 괜찮아, 다음엔 다들 그러니까 다들 처음엔 그래 별이란 수십쇼가 싸우는 역사이기도 하거든 방금 전에 기룩꾼은 하트다 하트! 근데 엉덩이 콜좀 치워봐 아.. 그.. 그래.. 아 그래.. 자 이젠 대수 계속 가보자구! 다음 테마는 과감하게 섹시한 남자라 가볼까? 섹시한 남자라.. 스모 포즈는 뭐야? 스모로 간다.. 남자가 섹시하게 보이려면 과감한 노출도 필요하니 그것밖에 없겠군.. 과감한 노출.. 으흠.. 르차차! 으취! 으취! 흐허.. 오, 기어 세컨든데? 기룩꾼.. 그건 혹시 스모 포즈야? 어.. 어.. 맞아.. 아주 섹시하지 않나? 과연.. 어.. 아트는 곧 자유니까 부작은 안하겠지만 섹시하고는 좀 뭔데 마치 똥 닦아달라고.. 마치 어린애가 엄마 똥 다 쐈어! 가는 느낌인걸.. 어.. 어.. 그래.. 그래.. 어.. 어쩌지.. 아트는 어렵군.. 예를 들어서 그 기룩꾼의 근육을 가려고 하는 그 포즈가 좋지 않을까? 아.. 알았어.. 생각해볼게.. 자 다시 한번 가보자고 레츠고 오게인! 남자가 섹시.. 그렇다면 역시.. 이건가?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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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키드꾼! 멋져.. 아주 멋져.. 스테키 가꼬이 이게 바로 아트야!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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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야 키드꾼! 아트야 아트! 아트야! 이게 아트야!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예술이야! 예술이라고! 셔타가 멈추지않아! 내 손이 멈추지않아! 기룩꾼 내 손가락을 도대체 어떻게 해버린거야! 손이.. 손이 내 손이 아닌거 같아! 흡! 흡! 그레이트! 그레이트! 기룩꾼은 정말 대단해! 오늘은 그야말로 아트였어! 그.. 그래.. 흡! 나도 뭔가.. 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럴만도 하지! 아트란건 원래 그런거니까! 하지만 덕분에 국제콩쿨에 출품한 좋은 작품이 생.. 완성됐어! 뭐? 국제.. 콩쿨? 어라? 미지노한테 얘기 못들었어? 오늘 찍은 사진은 내 심작으로 전세계 미디어에 보낼 예정인데? 길을 끈 각가지 멋진 포즈를 전세계인들이 보게 되는거지! 멋진 일이라 생각하지 않니? 시발.. 그런얘긴 한마디도 쓰잖아! 아.. 제.. 죄송합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거절할거 같아 같구요! 아무튼 아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멋대로 사진을 여기저기 뿌리지 말아줘! 흠.. 뭐.. 뭐라고! 키르크는 내 작품이 되는게 영광으로 느껴지지 않아? 전혀.. 하.. 알겠어.. 그럼 잘 됐군! 실은 꼭 찍고 싶었지만 참지.. 참고 찍지 않았던 테마가 하나 있거든 그걸 지금부터 찍어주지! 하.. 뭐지 그 테마란건? 테마는 아픔과 고통! 아픔으로 고난하는 키르군의 포즐 표정을 찍어서 최고의 아트를 만들겠소! 가라 모드! 이 모델을 최고의 아트로 만들어버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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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나쁜 남자.. 이 새끼들이.. 이 수발.. 이 보이즈 미치오.. 돌아버렸구만! 이 새끼야! 아다리! 미쳤.. 이? 이 새끼 바로 있나? 내 비싸기를.. 미치노 너부터야.. 아휴.. 니 새끼 때부터.. 너 땜에 지금 미치나.. 오우.. 왜.. 왜 이렇게 잘써.. 앟.. 너무 잘써오잖아! 후어휴.. 하.. 어휴.. 훅.. 저 일단 힘을 줄여야돼 치아앙! 아다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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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치노! 3단차기! 퐁! 퐁!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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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둘! 도란 새끼들 나에게 극단 표정 표정으로 시키고 전세게인들이 보기 하다니! 금방진 녀석들 봐주지 않을 거야 봐주지 않는다 젤 가라 미치놈 승기기부터 맘이 들지 않았어 으어어씨 수플렉스 뭐야 어이 어윽 어 야 왜왜왜왜왜 사라져? 이 새끼가 디뎠다 예술을 보여주지 간다 아트나 아트타타타타아 이봐 미무라 일루와 미무라 이 새끼가 아까부터 참고시 일루와 이 새끼가 마 니 미쳤나 개빡치는군 가져와 야 한 대 맞아 오니? 오 개가 수신 죽어라 오우 슈발 개, 개, 개는 씨 정말 죄송했습니다 젤나, 저려면 이런 식으로 골탕 먹이나니 이건 너무하잖아 처음부터 설명을 제대로 쐈어야지 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설명하면 다들 기가 막 도망을 쳤어 그랬었구만 포이즌이 전설의 아트 디렉터란 얘기도 거짓말이야? 네, 네, 네 사실 완전 무명이다가 업계에서도 별종 취급을 받는답니다 역시 그랬나 그래도 저인 포이즌 씨의 작품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해서 진작을 찍게 하려고 포이즌 씨의 진작을 보고 싶었거든요 흐흑 너, 너희들 너희가 아트를 추구하는 건 상관없어 하지만 남을 속이고 누군가를 희생시키면서 그렇게 해도 만들어진 작품이 정말로 좋은 작품이 될 거라 생각해? 으어어 띠용 너희가 추구하는 아트라는 게 거작 그 정도야 띠용 띠용 우리 같은 사람보다 기르군이 아트를 더 훨씬 더 이해를 잘하는 건지 모르겠군 포이즌 씨 아마 주에게 이런 얘기 들어도 뭐라 할 말이 없군 내가 한심하게 느꼈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다 기르군 이건 사과의 뜻이야 받았죠? 뭐지? 강강한 주대전화 뭐야 난 아트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게 그리고 이번처럼 억지쓰는 선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작품을 만들어가겠다 난 아트만 축구하다가 소중한 걸 잃어버린 것 같다 그걸 깨닫게 해줘서 고마워 기르장 만약 내가 만약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멋진 아트를 만드는 인간이 되면 그때 다시 내 모델이 돼주겠어? 아니 아 그래 글쎄 어떨까 뭐 생각은 해두지 아 미친 철칼 철칼 에? 미, 미모라씨? 미즈노 방금 두사람 오늘 찍은 사람보, 사진보다 더 아트 같지 않아? 아니 하이! 네 멋진 아트입니다! 아트 흐흐흫 흐흐흐흫 힘들었다 흐흐흐흫 정말 힘들었다 정말 에너지 소모가 큰 으으 서브케스 에 헉 돌아왔다 후 우우 좋아 일단은 다른 다른걸 가봐야겠어 서브캐스트 왜케 많아 내가 여기있어 돌다리 여기야 돌다리하러 가야돼 비켜 바쁜몸이다 뭐야 이사람 아 그렇지 당신 장기 달주세요? 아니 없다 그렇군요 그럼 이 비전사로 드릴게요 띠용 장기 세계는 우주와 똑같아서 무한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한 수가 빛을 보기 말하겠습니다 이봐 난 단수건이라 진술해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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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뭘 봐 뭐니 아 피는거 내꺼야 냠냠 소템보리 락커키 10호 좋아 뭐 왜 척해졌네? 뭐야 아 으이 그누냐로 그누냐로 빠가야로 우어억 정기중력기 뭐야 이사끼 미친거 아냐? 치지 치 크앗 어효 나도 무기 하나만 수발 치아앗 으어어어 어디서 정기질이야? 길이 어디야? 나니? 나니? 오빠야, 오늘 밤 어떻노? 이쁜 한가씨도 천뜩 있는데! 나니? 예.. 어, 아니, 세상하지 어, 카즈야! 오늘도 여기서 기운 자구만! 여전건 뭐 생각해봤나? 또 당신입니까? 내는 못 간다 하지 않았습니까? 내 부자 될텐데 또는 지금보다 가게 더 지금 가게보다 두 배 더 쳐줬구만 여기 사장한테도 잘 말해줄게 우야래? 그래봐야, 내는 이 가게에서 신체를 쳐왔습니다 아무리 돈을 벌 수 있어도 가게를 배신할 생각은 없습니다 좋은게 좋은게 아니고 자, 벌실 때 벌어두구라 가지 않으면은 쪼매 노력하면은 금방 수백만을 거진하다 카이 시끄럽대! 아무리 말해봐야 안 간다니까! 여기서 말하기도 뭐하니 우리 사무소 가서 얘기하자고 자, 가자 카이! 헉? 그만둬라! 내한테 사고 말라 카이! 음, 그건 얘기놈이군 어떻게 할까? 도와준다 어이, 어이 이 사람은 내가 지명했다 오늘은 물러가라 에? 어, 오빠야 그게, 진짜가? 뭐라꼬? 우리가 누군지 아나? 어제는 가만히 찌그러져 있으셔 자, 가게를 안내해라 소녀여 봐라! 무시하지 말라 카이! 이 꽝물라! 소텐보리에는 화나게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이따형을 가르쳐줬구마! 험벼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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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앗! 좋아! 뒤졌다 갓나 샤키 코카콘이다! 치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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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주, 까불지마 꽤 버티는데 꽤 버티고 있어 스가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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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아! 넌 존나 여기서 털릴 줄 안다 펴콤 펴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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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훗! 잘 버티! 잘 버티! ㅁ ㅆ!! 오滿den- 3대 콤보! 빠다타타아! 안 Нов recruit! 흐헤헤 말리지 말지어다 quant crusONE terrified 승허와라 이켜그래 자! 다다는 masih 얏 Sports 탯 치앗! 지앗! 소멸해라! 하아... 헥! 전쟁이들 대, 대, 대체 못 구하지 헥, 평범한 탕구 손님이다 더이상 내 마음에 든 일을 곤란하게 하지마 아, 알겠습니다 금, 금 내놓은 이만, 어... 두, 두고 보자! 어, 오빠야... 난 아무 상관없는데... 도와줘서 정말로 고맙습니다잉 제 거를 보니 이제 끈적이게 권유할 일도 없을 것 같군 정말로 감사합니다잉 오빠야, 성함이? 키루다 키루상, 이뻐다면 꼭 하겠습니다잉 아는 사이가 됐구만 키루치가 힘들 때는 꼭 도와드릴게예 그래, 여기 막 욕도 해주고 막 짓밟아주고 막 짐도 맺고 거, 그런 곳인가? 헥, 헥... 어, 막 맨발로도 막, 막 걷어쳐주고 막, 헥, 막 그런 곳인가? 음... 흐흐흠... 참말로 가맣습니다잉 그래, 그래... 그러면은... 한번... 그럼 들어가볼까? 예반데! 흠흠... 아, 진짜 맞아? 여기 막 침뱉고 밟아주고 여기 참... 여기 막 욕해주고... 흠흠... 자, 맵을 보겠습니다 여깄네... 돌돌이 저기 있네... 갑시다... 에배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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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야 이 잔창이 새끼다... 철!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투어 와! 가자 가자 가자! 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산나탕이 하다다다다! 드로킥이이! 아가리 가져와! 아가리 가져와! 흠흠흠흠흠! 흠흠흠흠 이 새끼의 이름이 아마논 줄 알았네! 일로와... 씨발 식목일이다 빠져리! 수발! 어허, 벌떡 다음은 누구야? 호, 혼마? 훈세마왕이냐? 혼란하나 혼란해! 혼란, 혼란! 어, 이 새끼가! 꼬가콘을 던져? 엉덩이에 던지면 상당히 위험할 뻔했다 나도 한번 던져주지 태가리! 아유, 새끼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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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뭐야 인형만 떨어졌잖아 내 거 어? 이건 내가 아까 뽑아준 거? 에이 설마 에이 설마 클로스에게 돌아가라 에이 설마 비켜 설마 어떻게 된 일이야 일단 잠깐만 스텝부터 찍자 능력 강화 히트 액션 오오오 뭐야 이거 오오오 대박 적의 둥기 공격을 넘기며 무기를 뺏고 쓰러트리는 기술 강적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와 쫄보들이 하니까 저랩들이 무기 들고 오면은 이거를 뺏으면서 때릴 수 있네 와 대박 강탈의 그 칼 칼도 되네 어 체력이 없네 권총 오 좋은데 면의 그 뜨거운 라면을 적이 앞면에 뿌린다 면의 그 헬멧의 그 좋은데 기타기술 대시강화 히트경험치 상승 이런것도 올리면 좋을텐데 공복게이지 소화력 금방 배가 고프고 식사로 얻는 경험치가 많아진다 술고래 주황이 많아진다 어 물장사 1인 와 물장사 1인 듯 아 게임 너무 재밌다 아 어 뭐야 오 되게 많네 엉덩이 찢기에 그 아 아 내가 쓸 수 있는거네 운 나쁜 남자의 의 극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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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야 미친 흫 흫 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야 이게 뭐야 운 나쁜 남자의 의 극 으아! 떳떳떳떳! 물컹 안다아! 야 이거 미친 개펌한데 연계 공격의 그 되게 많다 집어던지기 창문이나 건물 밖에 드럼파이어 오우! 가드리레일의 그 와 진짜 많다 그 젓가락질의 그 하하하하하하 전자파 공격의 그 우와! 진짜 많네 어! 팬츠! 아! 손톱! 아우! 치아 오우! 다리미의 그 진짜 많다 일단은 체력증가 좀 찍자 그래 히트게이지를 좀 증가해야 돼 히트게이지 좋아 공격력 상승 그르츠치 그르츠치 일단 다 올려보자 이거는 그르츠치 방어는 우선을 레벨업 와우! 이렇게 올리네 배틀 피니쉬 홀드 피니쉬 불러로 명주시킨 직후에 강력한 던지기 공격 달려들기 뭐지? 배워보자 피니쉬 불러가 뭐지? 다른 건 없네 히트 액션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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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참 토할수 에 뭐야노 건물을 폭파다니 간투야쿠저는 진짜 무섭네 아냐 그게 아니라구 아 또 오네 얘네 아이씨 뭐앗 뭐야 흐흐흐흐 이 새끼들 어 코바이아시 그 무수한거 들고있으면 어떡해 후 빨로나 좋아 띠오 치아 히트 히트 아사리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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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데미지 상당한데 이봐 난 바쁘다고 바빠 서브캐스트하느라 비켜 왜 여기있는거야 네 인형은 왜 거기다 들고왔어 아직하고있네 어 어 저번에 만난 형씨 아이가 내 이야기좀 들어도 시름아이다 요전에 받은 로봇 부작을 여친에게 줬드만 이건 내가 갖고싶은거 아이다 라면서 그 자리에서 인형을 버려버렸도 않카나 시발 잘 들어보니 부작말고 과장 로봇과장 로봇이 갖고싶다 카더라 그래서 로봇과장을 뽑아볼라켰는데 예상대로 전혀 안 뽑힌데 맞다 형씨 자꾸 미안하지만 대신 뽑아줄 수 없겄나 혹시 로봇과장 갖고있으면 저도 된다 이야 아니 지금은 줄 수 없을거 같구나 그렇구만 그같지 대신 내 대신 크레이 게임좀 해도 내내 도저히 못 뽑을거 같구만 부탁좀 한대 오 흥미가 생기면 다시 해보지 참마리가 고맙데이 로봇과장이다 기대했구만 아 내 과장 다음 사장이면 죽여버린다 이 치아 뽑아버린다 좋아 아마 이거야 간다 간간 가세구세 좋아 자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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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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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바스 괜찮아 괜찮아 에이 괜찮아 내 토라뱃 내 아이 토레바 짬밥이 얼만데 거기에 꼬라박은 돈이 얼만데 간다 강재 하아이 완벽 되 slut 퍼펙트 해 굿노 사이 КРˊ치 야후 됐다 오호 콤브리츄레이션 자 로봇과장 距도라 한마딧 더 남았네 5회에서 열심히 응? 됐어 예 가져왔대 오~~ 형치는 역시 군내준 델 카이 뭐.. 그렇지 참말로 고맙데이 진짜 군내준다니까 형치 여완전 크레인 게임 대장이란카라 이범이야말로 내 여친들 좋아할기라 이건 사례라카이! 받아도! 고이탈리아 고급반지 에? 잘못 증거 아니에요? 좋다! 나는 여친한테 이걸 주고 웃구나 이걸로 기분이 풀려가 러브러브로 틀린 음식기라 근데 여기 데이터로 올..올지도 모르겠다카이 그때 형씨를 소개해도 되겠나? 그라면 자리 그레이! 뭐야? 이탈리아 고급반지? 방어력 봐 방어구 미친 뭐야! 야! 방어력 올려줘! 뭐 프라이팬 같은건가? 방어력 올려주네? 개이득인데? 뭐야? 일단 들고있자구 저는 이거 넘어가면 서브캐스트 여기 못해요 저는 모든 컨텐츠를 다 즐기려고 하기 때문에 스토리지는 늦은건 이해해주세요 일단 밥좀 먹자 배고프다 치료도 없고 예 예 예 배도 엄청 고프네 얌 얌 얌 얌 얌 얌 와 너무 비싼데? 봐? 거먹은 포만 상태가 됩니다 뭐라고? 에 에 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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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다 사이 치소 구 포만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겨젯 엄냄냄냄냄냄냄 잘 먹었다 하이 요로시크 자 맵을 보면은 어 어디갔을까? 어 저기있네 다시 가보자 쟤 쟤 여기 또 있어 얘 형 형씨 아니가? 내 얘기 좀 들어도 어이 왜 그러지? 잘 안됐나? 실은 여전에 형씨한테 좀 반지 말인데 네 내 여친에게 줄 결혼만 지었다 오 에 그래 아 형씨가 격장에 일어난다 없다? 어쩌고 프로포즈하기 전에 채였으니 말이다 내일은 경소실원 구속에 실딱하더라 그래 그니까 반지는 형씨가 가지고 있으라카이 맞다 봐라 봐라 좌포자기에서 크레인 게임만 쳐있더니 엄청 시리 늘어버렸다 상태분이 영광이라카이 네 실례합니다 아저씨 크레인 게임 완전 잘하시네요 저희도 가르쳐주지 않을래요? 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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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다 내 사망 얼마든지 가르쳐준다카이 니들 어디서 왔노? 도쿄에서 왔어요 더 멀어 오사카도 안내해주세요 어허허 물론이다 멋지롱 좋다 좋다 아 그래 주 울렁울렁 사토나가 투어 창설이다 어녀들 잘 따라오 그래 응 잘 부탁합니다 하하하하 태세전원이 바른 녀석이군 아 형씨 생각해보면 이것저것 신세 많이 졌구만 이건 지금까지의 사리다 뭔가 레어란 물건이다 카더라 골드 로봇사장 하하하하 예 에 이 새끼 뭐 뭐야 이 새끼 이 새끼 뭐야 에 에 에 에 에 에은 골드로우 사장? 이것도 웃길 수 있는 건가? 그건 아니구만 소지품 귀중품 라코키 장기의 기본 골룰로 오? 인기로 우와! 고급반지 전당포에서 빚세게 팔것 같다 그러네 하루카에게 주자구? 좋아 그리고 우와 하나 둘 세개 있네 서브퀘스트 세개 더합시다 가자 아으아 와 쩐다 원래 이렇게 길가다 멈췄거든? 나 엔진 바꾸니까 이렇게 미끄러지네 와 대박 왜그러세요? 왜그러세요? 시발 들어와 나가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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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헤헤헤헤헤헤 허헤헤헤헤헤 허헤헤헤 저 왜 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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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니? 냐니? 나아~~냐